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인구 20만 이상 40만 미만 시군의 지방의회 청년도를 조사한 결과 경주시의회는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도 조사 결과와 경주시의회 종합청년도는 5.6점으로 29개 기초의회 가운데 27위에 머물러 5개 등급 가운데 4등급으로 나타났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1등급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방의원의 청년도에 대해 지역주민구와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